대구 신났다 대구 신났어 도구 심심해 미치도 심심해 왜 그렇게 따분하게 있어 왜 이렇게 심심해 산책을 못 나가서 그렇지 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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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아지야? 도구 강아지야? 도구 강아지였어? 도구 강아지야? 도구 강아지야? 김치도 강아지야? 도구 강아지야? 김치도 강아지야? 김치도 강아지야? 나는 강아지다 강아지야? 왜 이렇게 신났어? 간다! 강아지가 그렇게 좋아? 언니랑 누나가 놀아주러 왔다고 김치 강아지야! 김치 강아지야! 김치 강아지야! 누구야! 누구 강아지야! 누구! 누구 나 안 와! 김치 강아지야! 김치 강아지야! 김치 강아지야! 신났어! 두부 신났어 지금 신났잖아 김치 강아지야! 만능이 없어! 아니야 김치 신났어 지금 지금 강아지야! 방금 전까지 되게 심욕해져 있었는데 두부 신났다 두부 신났어 두부 신났어 너희들은 강아지야! 뭐야 두부 신났어 갑자기 자기들이 강아지라는 걸 자극한 거였어 강아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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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나 안 놀아 아니 나는 매튜지야 자기들이 강아지라는 걸 인식했어 자기들이 강아지라는 걸 인식했어 매튜지 싸워만 매튜지 싸워만 매튜지 싸워만